우리 어저께 어디 집에 갔었지? 초콜릿 준 사람 누구지? 엄마 없으면 누가 너 데리러 오지? 할머니! 할머니인데 무슨 할머니야? 왜 할머니야? 맞아? 아 잘했어! 엄마가 예쁠 때 그 동그라미 엄마 많은 거 아 보석? 다이아몬드? 거울? 어머 오늘 목에다 걸고 있는... 목걸이? 가자! 잘했다! 네! 아이 도끼 도끼 다니면서 호박 땡땡, 뭐 양송이 땡땡 뭔지 알아? 왜 왜 누나들이... 음식? 어 음식인데 누나들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엄마 나 양송이 땡땡 시켜줘 그러잖아 수프! 감사합니다! 빨간 건데 사과? 아니 그거 아니고 잘라져 있어 수박? 아니 그 껍질로 그 수픈 거 할 때 간식도 되고 음식도 되고 끝이야? 아니 빨간 거 말랑말랑한 거 소세지? 완전 맞췄습니다! 소세지 6개 와 너무 잘했다 잘했다 아니야 6개는 잘한 거야 그래요 영원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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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시작! 우유라 달리기인데 아주 오래 42.19 키로를 뛰는 달리기 바라토 그렇지! 좋아! 내가 잘못해서 이걸 써야 돼 반성문 영어로 디스 이즈 피쉬 피쉬 10대 0 베리 아 아 지금 방금 맞아! 이거 뭐야? 앞니 송곳니 덧니 아니 이게 잇몸 그렇죠 33-8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5? 25! 25에서 8을 한 번 더 빼 우와 이거 누구야? 25에서 8을 17 그렇지!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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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다 이거 스님들이 이거 하는 거 연불? 아니 기도 말고 기도? 절 아니 명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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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유아 아빠는 사자고 너는 염소고 하늘의 이런 걸 보고 뭘 맞히는 걸 뭐라고 그러지? 별자리 그렇지! 좋아! 물고기 이거 이걸 깎아 엽성 이걸 깎아 깎아? 이걸 물고기 비늘! 비늘! 엽성 원유아 엄마가 맨날 이거 먹지? 채소 야채? 뭐 뿌려서? 짱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나도 여덟 개야 잘했어 잘했다 새해 유빈 파이팅 유빈 파이팅 눈물의 여왕 오늘 생일이에요? 네 다시 한 번 숙하 생일 축하 원래 생일날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하나는 생겨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빈 양 아무리 안 좋아도 생일이니까 울지는 말아요 잘 잤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오케이 자 시작 유빈아 빵 만들 때 뭘 반죽에서 만들... 색깔로 오! 잘한다 잘한다 이거 있잖아 풀 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위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바위를 빠수해? 바위를 빠수해? 막 여자애들 막 음식 만들고 그런 놀이 소꿉장면? 소꿉놀이 소꿉놀이 그러니까 제가 소꿉이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소꿉놀이 이거 어렵다 이게 프린세스 이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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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